파크 말하는 곳은 저 자신의 눈을. 파크 말하는 곳. 사장은 사장이인 셀프. 야 쟤는 진짜 안 따라줬어? 따라줬잖아. 저게 살았어 진짜로 지정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술을 성인이 돼서 먹으니까 이 특별한 순간을 얌전하게 나 좀 팔 아픈데 빨리 야 그럼 지정이가 뭐 건배해 줘 지성아 나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팔 아파 아 진짜? 아 쟤 웃겨져서 맘에 안 들어 너 진짜 경고야 야 웃기지마 근데 진짜 저는 그 시작하자마자 그 첫날 나도 나도 그 첫날에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니 그래 어 제가 알람을 듣고 다시 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 빠져나간 거죠 숙소에서 조용히 바르지 그리고 10분은 그냥 기다려요 차 안에서 그 다음에 10분 땡 하자마자 전화 와요 제노야 수고해 제노 제노 아하 아하 얘가 제일 좋아해 근데 약간 귀여웠다 야 제노 뒤에서 웃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아 제노 아 제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다음 제노 제노 형이 애교 제일 잘하잖아 근데 제노는 잘해 사실 나 제노한테 애교 배웠어 누가 때리면 난 줄 알아? 5,6,7,8 아 치킨은 또 한다니까 아니 나 양치하는 줄 알았어 아니 양치하는 줄 알았어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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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 아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백스테이지 촬영 끝이 났고요 앞으로도 엔시티 드림 많이 많이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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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할까요? 절대 안 해 이번 메뉴는 아메리카노, 아메리카노 매운맛이거든요 마크 수박패스 근데 오늘 수박 상세가 있는데 아까도 예를 들면 마크 상세가 있는데 마크 상세가 있는데 야 대움이 봐, 주문 받고 있잖아 대움이 봐 안 들려! 난 이류로인데 그러면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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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경기,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치열한 심리전과 스킬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, 너무 다이아만 하고 있네요 리, 시, 시작! 시원합니다! 저, 우! 저, 우! 저, 우! 그래도 철러가 아이고 내 이름에서 이지! 제노가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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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시작! 얘네 리코더 소리가 나으면 안 되는구나 아, 나으면 안 돼, 나으면 안 돼 런쥔이가 가지러 안 쓰잖아 어, 얘 좀 많아 다 할 때 좀 살 것 같은데 지성아, 너 이거 생각해야 돼 여섯 번 해야 돼 여섯 번 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삑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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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리 약간 나은데? 이렇게 와요 그만둔 수십시오 룬퓨 형이 나랑 같이 연습하는데 나랑 안 왔어 어? 대박이다 웃으면서 저리 잘 다니시다가 나랑 안 왔어? 이게 퍼스트 러브가 이거고 지금은 쟤네 퍼스트 업 퍼스트 업 일단 생각으로 왼쪽 선택 저는 보통 왼쪽으로 지금 이런 김치국을 마셔버렸는데 저도 못찍지만 재미있는 색깔이 참 못찍거든요 이 두산이 둘 다 제가 잘 나왔네요 저는 두 번째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진은 찍은 기억이 안 나 재미있는 표정 재민이가 이 영상을 안 보게 그러니까 나 좀 진짜 불만인 게 제노가 요즘 좀 초심을 많이 잃은 거 같아 너는 항상 재미없어야 하는데 너가 요즘 다른 멤버에서 출범하고 있다고 근데 약간 진짜 웃긴 게 재민은 재밌어도 뭐라 듣고 재밌어도 뭐라 듣는데 약간 요즘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?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? 아니 재미있으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재미없으면 너가 널 했다 난 뭘 해야 될까요? 나도 이거 나도 이거 안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뭐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흘러 잠깐만 잠깐만 아 뭐 그냥 먹으면 어떡해 잠깐만 치즈는 얘는 유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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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유니리 유니 밑 더 있는 저희 나이스커피타임 회사에서 만든 접시입니다 NCT 아 진짜 저래서 그렇게 됐구나 잠깐만 몰랐어 지금 몇 번을 내가 나이스커피타임 이게 NCT의 약자라는 걸 몰랐나? 우리 나이스커피타임 나이스커피타임 나이스커피타임에 일단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어 이 사람아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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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찬이? 혜찬이 복근 공개?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난 그리고 좋은 시즈니 오로지 시즈니를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활동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그럼 셋을 좀 맞아요 으아아아아아아아